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지 안에 보시면 오른편에 광고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살펴봐주시고 특별히 오늘 유형들 기쁨 교회 당해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입구에서 주소록 확인을 요청받으셨을 텐데요. 저희 목사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회원 수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꼭 입구에서 주소록,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가 제대로 기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회의원 회비가 70불입니다. 여러분 미납되신 분들 오늘 먹는 동안에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있는대로 신령 한해시 축도부에 이어지고 직사과 교제, 친교 나눔 시간까지 오늘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동참해 주시고요. 특별히 경품과 선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조해 주신 기관과 개인, 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